안녕하세요.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응원의 의견을 남겨주셔서 오늘 힘입어서 연속으로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저것 오디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 고려를 해봤는데 실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의 경우 음질, 기능, 디자인, 컬러, 브랜드, 편의성, 확장성, 연식, 가격,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것은 너무 타당한 방법인데 여기에 저는 조금 함정이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다 따지게 되면 잘 팔릴만한 물건을 고르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팔릴만한 물건이 쓰기에 최고로 좋은 제품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오디오는 쉽게 말해서 정답을 빨리 맞추려고 할수록 정답을 늦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이거 설렁탕도 맛있구나 이거 소갈비도 맛있구나 이거 무슨 캐비어? 그런 요리도 이따가 음식 한번 먹어본다든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맛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잘나가는 음식 뭐 SNS에서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거 먹고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꼭 여러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기가 오디오를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밥을 상당히 어떻게 어떤 식의 집밥을 생각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간촐하면서도 각각의 맛이 다 나오는 그런 집밥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한실적으로 조금 약간 허름할 수도 있지만 된장찌개 두 병 끓여먹어도 되잖아요. 맛있잖아요. 곰탕 하루 내내 먹어도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런 깊은 맛이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내구성의 제품인 만큼 오디오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과 동급보다 우수한 사양을 고려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기능 편하죠. 한 개의 기종으로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성능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외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편하고 잡아먹고 깔끔하게 소리까지를 기대하는 라이프 속의 음악을 데려오기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통의 오디오들이 주고 있는 단순한 음악을 듣고 있다를 초월한 진짜 음악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감동과 내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어쩌다가 보시면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디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맘만 보시면 다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원만한 상황만 되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다 따지는 부분들이 여기를 상당히 크게 막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환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제 얘기를 또 너무 듣지는 않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과 비용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면 다기능은 상당히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다기능은 음질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양은 의미가 적어요. 사양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클립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슬프게도 올인원 시스템은 특히나 그것에 대표되는 게 올인원이잖아요. 저는 올인원 시스템 들어서 감동 온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올인원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7,8 기종은 들어봤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와 진짜 별로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올인원은 결국에는 편하고 작고 다기능이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신제품 나오는 순간 바로 메리트가 어느 부분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감가도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올인원 컴포넌트 오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입문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올인원인데 중고로 판매할 때 손에도 가장 큰 걸 집어버리시는 거예요. 편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미 PC 스피커 쓰시고 사운드바 쓰는 건 불편했나요? 그쪽으로 홈 오디오를 좀 보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여성분이나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쓴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다 같이 쓰는 이런 쪽에서는 다기능 분명히 중요하죠. 그럴 때는 좀 적극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의 추천은 예를 들어 다기능이다. 또 동꽃보다 우수한 사양이나 기능이기 때문에 A라는 앰프에는 포노 앰프와 DAC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앰프에는 포노 앰프도 없고 DAC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통의 분들은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A를 고르실 겁니다. 어? 같은 비슷한 80W, 80W 써있는데 여기에는 포노 앰프도 있고 DAC도 있네? 이거 사야지. 이쪽의 제품이 월등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근데 시간을 뒤로 감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대마다 많이 넣는 게 유행할 때가 있고 많이 빼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90년대는 대부분 빼는 게 유행했어요. 7, 80년도에는 하나라도 더 넣는 게 유행을 했고요. 포노 단하나도 MCM에 다시 번 넣었던 시절이 있는데 90년도 오면서 LP가 쇠퇴한 것도 있지만 트래블 베이스 EQ 같은 거 달렸던 것도 싹 빠지고 밸런스 노브도 다 빠지고 그런 것들이 하이엔드 오디오, 고급 오디오에 표상이 되고 잔고장이 이제 드러났게 됐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또 반응이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BB라는 제품이 거의 선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BB라는 회사는 바보라서 포노 앰프와 DAC를 뺐을까요? 이 회사는 약간 고집스럽게 엔지니어가 오너이거나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없는 방식 그러니까 나는 앰프를 잘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앰프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앰프의 폰을, 폰 앰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DAC 들어오는 거를 허용했을까요? 보통의 진짜 앰프 제조사가 DAC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가요? 그냥 사다 써서 칩, 스펙에 맞춰서 달이 이어버리면 DAC 나오는 거긴 한데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니까 볼더 같은 데는 지금은 인템프 2종이나 3종, 2종이 나왔습니다만 한때는 인템프 오래전 8, 6, 5 나오기 전까지는 인템프도 없었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이 진짜 극한을 추구하는 그런 류의 진짜 하이엔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하이엔드도 쉽지 않은 시대니까 당연히 인트도 만들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내장을 하는 모습,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정신이 완전 사라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무튼 약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B라는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앰프 성능에서는 확실한 등급의 성능을 얻을 오히려 A보다는 좋은 앰프 성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에서도 B가 조금 더 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A가 비싸서가 아니라 A가 더 잘 팔려서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주게 되면 이 격차에다가 외장형 폰어 앰프, 캔브리지 오디오, 나드 이런 데 거 15만원, 2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다시고 TLC 20만원짜리만 다시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거꾸로 살짝 B가 더 비싸지긴 하는데 종합적인 퀄리티 품질 차이는 B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켜고 끄는 게 약간 귀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비싼 오디오로 갈수록 좀 나눈다. 오디오는 나눌수록 좋고 사랑도 나눌수록 좋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형보다 신형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급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형 오디오가 중고가 100만원이었다라고 치면 신형 오디오 신품은 500만원 정도 되면은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구형 100만원이면 신형 200만원이면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고거래의 번거로움이나 고장에 대한 우려 이거는 별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자가로 진단할 수 있고 수리점을 검색 통해서 직접 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중고 쪽을 가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신형의 보급형 안 돼요. 보급형 내부성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형의 중상급 이상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오도 전자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바라보는 속성으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상당수의 남자분들이 전자제품을 좋아하시고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포터블기기, 하다못해 자동차, 자전거 웬만한 이런 기구적인 조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죠. 저 또한 젊었을 때 굉장히 굉장한 얼리어덥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디오는 전자제품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전자제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오디오가 전자제품이라면 삼성전자, 애플, 소니가 가장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거의 오디오 만들지도 않고 그냥 중국산 OEM이고 대체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떼서 따져봐야 됩니다. 애플이나 소니도 본격적인 2채널 홈오디오용 제대로 된 거 내놓는 회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작아서도 있는데 1960, 70, 80년대 진짜 잘 나갔거든요. 전자 붙은 회사가 오디오를 안 만든 회사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에도 대기업들은 유난히 오디오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는 회사가 오디오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클로저 잘 만드는 회사 네트워크 잘만 하는 회사 이상한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 앰프만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이 잘 만들었던 거지 근본적인 표준도 정립을 해야 되고 칩셋도 제작을 하는데 완제품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회사가 오디오를 잘할 수는 하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리 PC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고려했었기 때문에 오디오를 고르실 때에도 그러한 방식을 다시 한번 이용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동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디오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히려 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추천은 오디오를 전자제품으로 보지 마시고 작은 세계 혹은 작은 조직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 마치 신처럼 이런 놀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디오에 진짜 재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느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처럼 심각한 오디오 환자로 비춰진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두 번 다음 다섯 번째 작고 이뻤으면 좋겠다. 참 디자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디자인은 상당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디오에서만큼은 따지려고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비재에서는 디자인이 신제는 이제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상향 편준화가 되었다 보니까 디자인이 가장 1순위가 된 시대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만 넘어가기엔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졌다는 것은 현대에서는 결국에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했다 라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을 써야만 한다는 거죠. 성능은 비슷한데 마케팅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소유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재판매에 대한 유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은 걸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쪽하고는 오디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기기를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자랑하려고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서 산 것들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서요. 도저히 그런 계열인 거고 어쩔 수 없이 리뷰를 이왕 한 거 이만큼 본 거 리뷰하다 보니까 노출이 가끔 되는 건데 다 노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것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 추천은 브랜드 인지도는 말 그대로 유명하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에요. 군인이 군복 따라 입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디오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화하고 깊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에 좀 더 집중해보자. 군복 따라 입을 시간에 군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읽을 수도 없는 듣보작 같은 브랜드를 사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브랜드를 선호하고 말고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지우는 걸 추천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음질이 좋은 기기 음질이 좋다고 유명한 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바로 어저께 올렸거든요. 링크 여기도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 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까지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을 주로 꼽으셨나요? 오디오를 할수록 느끼는 점 한 번 올려보면 예상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게 제가 오디오를 30년 차갑게 해오고 있으면서도 예상하고 맞는 경우도 많지만 안 맞는 경우도 참 많았고 안 맞을 때 제가 성장했어요. 예상하고 맞출 때 재미도 쏠쏠하지만 안 맞을 때 쿵쿵 한 대씩 맞으면서 충격과 공포구나 이런 것들에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은 정보라기보다는 정보가 아닌 방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유명한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쏘쏘나 B급 이하의 제품들은 참 많고 사기도 쉬워요. 근데 왜 애쓰는 고사하고 A급만 되더라도 왜 이렇게 사기가 힘든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소리만 좋은 기종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기종들을 좀 노리는 편인데 그래서 더 참기가 어렵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중요하다면 편의와 기능, 디자인, 신형을 포기하면 좀 쉬워진다. 음질이 중요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이 중요하시다라면 음질에서 감동 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예쁜 것에, 작고 예쁜 것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쁜 것에 확실하게 몰빵을 하는 그리고 3번은 기능과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역시 그것에만 LP나 불량이 좋다는 불량이나 이렇게 귀찮은 게 오디오에서는 가장 정상이고 가장 비쌉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카드를 만지지도 말아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 세트를 만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서는 한번 해보셔 놓은 것들이 당연히 추천이고요.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다면 해당 브랜드의 보급형보다는 구형 상급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면 신형 중에서도 트러블이 없는 게 검증이 된 조금 된 모델을 찾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좀 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여러 의견 주시면 앞으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꾀질을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